그리고 바나나 갈게요. 또 다이어트하는데 그나마 좀 맛있는 게 있다면 바나나거든. 그렇죠? 근데 바나나도 지금 보시면 되게 적당한 양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또 날파리가 생긴다 보관하다가. 그래서 전기배상으로 딱 요만큼씩 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두 팩이 가요. 근데 보시면 이게 페루산 유기농 인증을 또 받은. 페루산이면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유기농 인증 여러분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농약을 쓰면 3년 동안. 맞아. 얘기해줘요. 3년 동안 농약을 쓰면 3년 동안 여러분들 진짜 까다롭게로 유명하대요. 계속 그 땅 감시하고 못 받는대요. 이 인증을. 맞아. 맞아. 근데 이 저희 유기농 인증을 받은 우리 오아시스는 정말 착해요. 가격도 착하고 헥텍도 착하고요. 어머. 자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이게 바나나가 후기가 17,000개예요. 와. 후기가 맞춘죠? 바나나가 맞춘 전개예요?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세상에나. 오 향 너무 좋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이거 배송을 언제 시켰냐면 화요일에 해폭배송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신선도가. 와. 그리고 살짝 후숙돼서 이제 지금 더 맛있는 거지. 뭔지 알죠? 살짝 후숙돼서 살짝 말랑해져서 뭔지 아시죠?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이거 왜 그럴 때요. 스승님 왜 앞에 워킹맘이시니까 아침에 나갈 때 막 공복으로 나가기 조금 힘들 때. 음.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애기들이 새벽에 15개월이라 5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난 5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 네. 출근을 해야 되면은 한 3, 3시간을 놀아주고 출근을 하는 거란 말이야. 진짜요? 그러면은 한 아침에 8시 정도 돼가 되면 너무 배가 고파. 아 말도 안 돼. 그럴 때 이제 넣어가지고. 맛있다. 너무 맛있죠 여러분들. 너무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바나나 한번 보고 가실까요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 어머. 근데 진짜 바나나는 아시겠지만 한 다발을 사면 그거 먹기가 좀 힘들어요. 아 알아요. 그래서 어머 또 바나나를 저렇게 턴테이브를 돌려주신다. 돌아돌아. 돌아돌아. 대단하다. 대단해. 돌고 도네요 진짜. 저는 수진 님이 아니고 지수예요. 수진은 누구세요? 나? 강수지야? 나이 나온다 또. 아 진짜 돌아돌이기 아닙니다. 웬일이야. 강수지 모르는 사람 더 많을 텐데. 그 다음 국내산 대추 방울토마토 갈게요. 어 그냥 보기만 해도 아까 제가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대추 방울토마토 안 맛있을 수가 없죠.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그 토마토 보실 때 그 꼭지 컬러 보세요. 진짜 신선하고요. 그렇죠. 국내산인데 우와 가격이 오아시스 이래도 괜찮을까요?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과일 사러 가면 진짜 과일이 다 금값이에요. 금값. 너무 비싸서 저도 이제 애들 먹이려고 하는데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토마토 이 정도 사려면 일단 가격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네. 지금 국내산 대추 방울토마토가 이만큼 이렇게 가니까. 토마토가 또 다이어트 식단에 조금씩 들어가지면. 좋죠. 색깔로도 되게 기분 좋아지고. 맛있잖아요. 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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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다.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또 그리고 대추 당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무제한이다라는 느낌이 또 들어요. 맞아. 그냥 계속 먹어도 될 것 같잖아. 저는 또 뭐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호미빵에. 솔직히 이 정도 탄수화물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빵 위에다가. 괜찮아요? 그럼요. 그럼요. 브론치 카페는 살 안 쪄요. 아시죠? 여기에다가. 통밋빵으로 하면 확실히 여러분들 살 덜 쪄요. 자 그리고. 여기 그냥 리코타 치즈에다가. 저희 그 닭가슴살. 살짝 올려주고요. 네. 지수님 다음 토마토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올려줄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렇게. 방토 한번 올려주세요. 방토. 오늘 방토도 많이 먹네. 그럼요 여러분들. 방토입니다. 어머. 또 예쁘게 장식해 주셨어. 일단은. 방토 먼저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오 근데. 그. 그 뭐지. 방토마토 씹는 소리가. 막 이렇게. 땡댕한. 그. 그. 탱크란 거 아세요? 어 그니까요. 탱크란 그런 맛. 어. 여기에다가. 그냥. 그냥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힘드시잖아요. 요런 거 그냥. 어머어머어머. 맛있어? 맛있다. 다이어트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닭가슴살까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 오아시스의 제품들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바나나에. 그리고 오늘 같이 들어있는 뭐. 야채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이만큼 여러분들 오아시스. 특히 다이어트 꾸러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정기배송 35% 할인 쿠폰으로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오아시스 아시죠? 밤 11시 이전 주문 시에 새벽. 밤 11시 이번 주문 시에 새벽 배송으로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 앞에 건강한 식단이 차려져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저커리부터 시작해서. 야채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레드믹스랑. 그린믹스랑. 같이 있어요. 뭐 먹지 뭐 먹지 고민하시는데. 같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정기배송 그냥 꾸러미 센터로 가져가시면 20% 정기배송으로 가져가시면 35%인데. 그렇죠. 그냥 한 번만 받아보시고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정기배송으로 들어오시는 게 무조건이든. 그리고 우리가 채소도 컬러마다 영양소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푸릇푸릇한 파란 그린 샐러드만 드시지 마시고. 저희도 적절히 섞어서 건강 챙기시면서 드시라고. 레드믹스랑 그린믹스랑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한 거고. 좋습니다.